와 증강 가든 증강왕률 10 강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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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징당역 비두르는 격돌 적 전체에게 피해를 육줍니다 소멸 증강 종류 겁나 많네 사신 순수한 완벽한 타격 손에 있는 모든 상태 이상과 저주 카드를 손을 시킵니다 완타틱 타격 채움 순수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점 부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투 장비 모두 전투 장비 네 서장님 이런 전투 장비 호식 스넥 고우 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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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단립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은적 아 뭐요? 쓰레기 게임 뭐고 내 주력 어디간 총공격 철회파도 무색위한장을 벌입니다. 끈적한 몸통 박치기 흡혈머.. 흡혈완타? 병번개 흡혈완타 카드를 두장 변화시킵니다. 완타거지같은데 변화시키자 난차로신 성뽑기 허니? 사신뽑음 슬피 신성한 본멸타격 기적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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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특 이..뭇 뻔일이고 이은 호시켜야 되는데 실선 이..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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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이..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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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골 받네 약분 버리니까 바로 때리네 쓰레기 게임 이..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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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염 장벽 규칙 준수 법규를 대기 이..뭇 이..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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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해 달라고 시위하는 건가? 절대 빨리 안 나오네. 수치스러운 전둥. 비용이 1감소입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버퍼트 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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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퍼트 길된다. 이건 뭐야. treắc.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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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 덤데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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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뭐 40댐 정도는 맞아줄 수 있지 저쪽 신사분이 들이는 겁니다 아 즉 으 으 으 오늘 브라 가차 해야죠 뭐고 이거 뭐고 정말 쓰레기 같다 겨우 쓰레기 같다는 말로 끝내도 되는 걸까 그건 이 게임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표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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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으 에이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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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고의 수비 카드입니다만 문제라도 됐다. 드디어 약군이 너의 약점은 못오파하겠다. 아니 모드덕을 못본것 같은데 확률 좀 올려야겠다. 대신 디펙트를 하자 1% 보여주지 완전히 달라진 리펙트 다시 태어나 달까? 웃음 룬 헬로월드 9천간 적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끈적한 축전기 구체 슬롯 2개를 얻습니다. 육중한 눈 핥히기 힘효과를 3배로 받습니다. 룬 헬로월드 룬 헬로월드 뭐냐고 위기장벽 사용할때마다 방어도가 1감소하지만 2증가합니다. 수치스러운 걷어내기 당신은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걷어내기 때문에 태엽장치 너무 쓰레기인데? 대비 X번 사용합니다. 거대한 후벼파기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피해 꽃샘추위 체력을 2 잃습니다. 부팅 재구성 이게 쓰레기구만 순수한 증기장벽 상태이상과 저주를 소멸시킵니다. 카드를 한장 뽑고 버리는 정전기 방전 렘린 이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통인데? 외전 스택 다음에 공격카드 비용이형입니다. 끈적한 오한 선천성 휩쓸기 킹선가쓸기 폼 미쳤다. 이거 타로마보다 안좋은 것 같은데? 공격搶아 힝선가쓸기 킹선가쓸기 싱 오 개좋고 10권 룬 걷어내기 룬 걷어내기 걷어내기랑 수치스러운 걷어내기랑 불이 뺑뺑 돌리면 되겠다. 적의 의도를 볼 수 없습니다. 끈적한 조각 모음. 선천성 소멸 증기장벽. 적전처에게 중독을 이부여합니다. 포션벨트. 몸풀기 다시 시작. 임시힘을 얻습니다. 뽀뽀뽀. 뽀뽀뽀. 냉정함. 휘발 홀로그램. 팀의 체력을 지겨낸다. 유독성 후벼파기. 적전체에 중독을 이부여합니다. 개쎈데? 개쎈인데? 잔혹한 명중. 인공물 다 뒤졌다. 끈적한 뇌우. 수치스러운 스택. 의식용 되돌리기. 지명타라면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라. 폭쥐. 뽑을 카드 더미에 섞어넣습니다. 카드를 뽑는 번개구체. 굴러서 강화된 몸체. 기념이야. 기념이야. 죽었잖아. 계약한데? 상태 이상과 저주를 소멸시키는 제 귀. 물음표 코스트. 수치스러운 걷어내기 보니까 느끼는 건데. 어바클럭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걸까요? 이펙트를 가장 약한 캐릭터로 만들기 위한 생각이 아닐까? 방어도를 무시하는 레이저 포인트. 무슨 의미가 있냐? 보팅 아무런 전당. 빛나는 증강. 이 카드를 뽑으면 에너지를 넣습니다. 빛나는 타격. 빛나는 타격. 반격의 휘발 무침 개굴. 유독성 냉정함. 적 전체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유독성 개조내. 적 전체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적 전체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룬 꽃샘 수위. 라잉 최적화. 라잉 최적화다. 아우 미쳤나 봐. 아우 미쳤나 봐. 소실의 평형. 존엄한 에너자이저. 카드를 뽑는 에너자이저라고? 아 듯 받다 주시바. 내 카드 써야돼서. 망함. 유독성 재활용. PUE 레이저 포인트. 공방사. 공방사. 현자의 축전기. 모든 적이 힘을 얻습니다. 그대한 도약. 궁굴 남자 큰 도약. 공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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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재활용만 해도 독이 걸린다고 신성한 앳분열 유독성 다중시전 생각보다 그제 등 카드만 나오는데 답은 유독성이다 부려치는 일제사격 겁나 세다 예지 휩쓸기 졌어 졌어 오우 보팅버퍼 핵의 유전 알고리즘 플라즈마를 영청합니다 인공물을 얻습니다 카드를 6장 뽑습니다 킹갈김 카드 아 이거 겨우 모드 카드 주자에 바닐라 카드를 이길 수 없지 의심스러운 아파기 뭐야 이거 수수한 기기학습 스네코 자가수리 개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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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게임 개망함 굴복 아니 모드 생각보다 쓸모없는 것만 나오는데 지명타라면 골드를 얻는 컴파일 드라이버 개망함 두번 사용되어 있는 눈알퀴기 이건 좋네 지인이 삼화권 한번에 정을 깎었다고 티티칸다우 쓰읍 삼화권 돈 내놔 수치스러운 아파기 불태우는 광선 휩쓸기 다음 턴에 죽는 즉기장벽 킹선 가쓸기의 시대가 돌았다 두번 사용되는 일제색 고구마 껍질 잘 베끼겠네 고구마 껍질 수치 뭐? 담뱃대 절대적인 것 원액이 이 카드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매전냉정함 지나치게 강해진 킹선 가쓸기 지나치게 강해진 킹선 가쓸기 30끼리 자막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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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의 복귀 최적화 좋은데? 체력이 없어요 아무런 되돌리기 전기의 후벼파기 나 체력 2인데 디펙트 계약해 모드 써도 약한 디펙트 이 카드가 소멸되면 카드를 뽑습니다 유독성 눈알퀴기 거부하는 홀로그램 손에 있는 카드가 전부 스킬 카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야 쓰레기잖아 복귀 후회 노예상의 노예상의 도약 유독성 자가수 방어도 7.7 배터리 고체 슬롯 10개를 얻습니다 함 떠내죽습니다 쓰레기잖아 카드 카드 4장 뽑는 냉정함 쓰냐 카드 카밤 카드 피해자방 이이이이 슬라잉 하위모다 분산된 랩포 아 이거 표창 나오면 쩔겠다 원신분리기 공격카드 20장을 가져옵니다 땀 턴에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화 예비의 오한 진짜 개얼탱이 없는거 많이 나오네 진짜 개얼탱이 없는거 많이 나오네 도착 나오면 엄청 세겠다 미끄러운 소비 이 카드를 처음 뽑았다면 즉시 버립니다 선천성 역장 선천역장은 장난하나 미끄덩 미끄덩 최적화된 메터리 충전 최적화된 메터리 충전 본사의 민간에 뭐? 점점 점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한 증곡 존엄한 인지 편향 의식용 파괴광선 총공격 전류타격 왜 다 쓰레기같이? 기분탓인가? 커피 의식용 파괴광선 의식용 파괴광선 의식용 파괴광선 의식용 파괴광선 인공물 잘 깐다 레이저 시선 시선 무한의 터보 무한의 터보 맨턴 시작시 터보 플러스를 넣습니다 뭐 이런 미친 카드가 뭐 이런 미친 카드가 스킬 포션 스킬 포션 스킬 포션 미친 카드 에이브 세븐 이브 스스로 지선 목덕인데? 포팅축전기 순수한 홀로그램 신성한 눈보라 아이고 의미없다 순수한 홀로그램 나름 괜찮을 듯 이딴 드론은 망해버리라지 망해버리라지 기학적인 유전 알고리즘 새로운 효과 하나당 추가로 방어 돌을 얻습니다 남턴의 죽는 축전기 룬 파그 광선 슬라잉 고셈 추위 탐톤에 죽습니다 좀 그만나와 슬라잉 고셉 슬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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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때문에 플랫폼 겁나 쎄졌네 피의 노약 무섭다 뿅땡이 아 잘못했다 어차피 도구로 중돈해였네 아이씨 보안을 얼마나 하는거야 엑스텍 소멸이지만 비용이 감소된 찍기 부팅제기 아이씨 아 의심스러운 홀로그램 의심스러운 하위모버 금액이 있는거 아냐 어차피 저거 장화로 딜 챙겼으니까 약화 걸려도 상관없는듯 아 아니 괜찮아 나 난 창화니깐 창화는 답을 알고있다 아 아 아 아 공급의 재구성 수비의 FTL 현자의 광선 휩쓸키 재구성 나름 강력할지도 재구성 나름 재구성 나름 라잉 하위모다 아 재순환의 재구성 이거 좀 센데? 잠깐만 이거 좀 센데?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재구성이라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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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하위모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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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메리 롤레 가는건 아니었네 부팅서지 부팅역학 부팅서지 부팅역학 겁나 좋네 부팅서지 해봤자 근데 재구성이 잡아먹잖아 그럼 재구성을 지우면 되는거 아닐까 엄청난 재구성 해구이 빙허 플라즈바를 영상합니다 공개 분주 공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잠깐만.. 죽이 뻔했네.. 아 죽였네.. 아.. 안전된 노약.. 피해량.. 정전기방전에는 피. 불량구 샘추위. 뱅기를 아웃평영장 이 방송을 보는 가차에서 가치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게임 꼼지따 찍찍 대구성 갖다 버려야겠다 눈보라 가져와 아니 개미쳤네 아니 개미쳤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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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댁에서 나가 냉기 배터리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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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카드지 헬프 미쳤네 진짜 유독성 재활용 하나를 위한 광선 입술기 수리검은 개좋은데 결국 적당한 재구성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플라잉 하위보 플라잉 하위보 플라잉 하위보 플라잉 하위보 플라잉 하위보 숫돌 숫돌 쓸데 있나 무한의 터보 흐브하는 유전 알고리즘 플라잉 하위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표정 재활용 복사하는 거 실수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불량꽃의 주인. 폭발적인 눈보라. 와, 겁나 세. 약파 걸렸는데, 저 정도로 센. 스네코 조광고음. 왜 자꾸 일콧다리에 스네코 걸리냐, 열받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일런트 보다 독잘건대. 이거지. 제가 원하던 눈보라 여기 있었대요. 사일런트 보다 독잘건대. 사일런트 보다 독잘건대. 배터리 충전 좀 돌릴걸. 사일런트 보다 독잘건대. 그대한 홀로그램. 매전터보. 매전터보. 무작위 증강? 예. 떡같은. 증강에 증강 달면 어떻게 되지? 두개 달리네. 순수. 상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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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황빛 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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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잇 폭셉 수요하다만 나오면 막는거를 절대 안주자 나오면 쓸데없는거 아니지 나오면 쓸데없는거 아니지 아아아아 고동 고동어떡함 눈보라 쓰다 뒤지겠네 이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이런 사기 카드들 들고 왜 이렇게 어렵냐. 이이이이... 디너미암. 아유... 아유... 희귀 증강... 이제 개쎄질듯... 시작 카드 도젠가... 생성된 카드 도젠감... 이제 개쎄겠다. 탈방 민민... 예비의 강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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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몸풀기 룬수비... 유독성 플라잉 타격... X... 피약적인 반전된 손상된 타격... 아... 아... 비문학 됐어... 아유... 뭐야... 미끄러운 거 몇 개야... 아니... 어떻게... 네 개가 미끄러우니야... 아유... 피해 맹공에 융합된단도... 게임 개판났네 씨... 손상된 몸풀기 신성 모독의 검후 단돌을 15장 얻고 탐톤에 죽습니다. 라스트 댄스... 아이 씨... 이건 또 뭐야... 아이 논문이냐고... 피해를 133 줍니다... 이건 또 뭐야... 와 단돈 한 장 더 얻는다... 피해를 133 줍니다... 아유... 무한핵 업나를 X번 사용합니다... 이... 미쳤네 진짜... 오오오 신성모독 오쒸 죽을뻔인데 아니 단독 암브로 쓰다가 신성모독 발려서 바로 가겠네 존엄한 소실에 굴러서 다리걸기 현미경 필요함 지금 몸풀기 재빠른 불태우는 단계 잔혹한 신성모독의 영원한 곳 이름 왜이렇게 간지담 몸풀기 하나를 위한 융합된 항공 손상된 몸풀기 신성모독의 건무 노를 열다 붙잡았습니다 어 육중한 유해한 불은한단도 소실에 융합된 총공격에는 피 그렇죠 연기 분산된 회전몸풀기 튕겨내기 굴러서 몸풀기 룬 수비 천적에 분산된 유독성 단독 상타에 휘두르는 미끄러운 단독 광전사의 다리 꺾기 서지 슬라잉 소실의 거대한 칼질 손상된 맹공의 회전독지르기 다리를 나섰던 것 같습니다 불가침을 이었습니다 어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 200개짜리를 썼더니 국산차를 줘서 돌리니깐 신년 효과가 나왔어요 이거 좋은건가요 온도다운만 몸풀기 회전기적 아 너무 부럽다 간다 예비의 몸풀기 무언의 겁날 X 미끄러운 어지러움 신성모독에 불태우는 분산된 단독 다음번에 죽습니다 노예상의 폭발적인 유해한 단독 단독을 다섯번 사용합니다 신성모독에 불태우는 분산된 단독 신성모독 그만 나와 왕전사의 총공격 육중한 단독 무해한 단독 대단원에 막 화동 MK 마크2 써지 뭐야 구려 유해한 회전돌진 서지 카드 이름들이 소년만화 25기쯤 가면 쓰는 필살기들 이름 같네 크크 어 죽겠는데? 꽤 뚫는 영원한 불의의 단독 탐욕의 부팅 휘두르는 단독 광전사의 뒤철이 유해한 단독 아 이름이 있다 왜이래 디아블로템이냐고 디아블로템이냐고 아 1에너지만 더 있으면 킬 각인데 격돌 개인기 왜케 많이 나와 쓸 수가 없네 쓸 수가 없네 뭐? 2번 전투 동안 체력을 잃을 시 소멸합니다 피해 광전사의 단독 룬천적의 단독 룬천적의 단독 신성모독의 엑스룬 12면체 피해를 208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머리야 분산된 존엄의 광전사의 처분 존엄한 예미의 분리타임 서지 존엄한 예미의 분리타임 서지 아이고 아이고 섹시 이자 못하겠어 머리 아파 모델 하나만 거는 걸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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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강 1% 완벽한 수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그마한 타격 끈적한 타격 대신 귀여운 개인기 왕타를 들겠습니다. 극적인 수비 신성한 수비 무장된 피학적인 수비 룬 수비 면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잇 아잇 안 그래도 공카 없는데 자그마한 타격 나와서 딜이 더 약해서네. 아주커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전 플라잉 리키. 아니? 이런. 절대적인 타멸. 이름은 겁나 쎄보이네. 1개월을 시작하겠지. 네arks에 태어난 중. 아이씨. 네버할 테 enemy. 에덴이 빠지는 것도. 응. 더 이상. 네버할 테니. 아벨.. 정말. 요. 예전 플라잉 리키에서? 오늘 강변 라이딩 하는데 왜? 까리랑 백로 봤어요 백로는 세 뭐? 위에 긴 깃털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세머리 왜? 까리 끈적한 어제롱 어 연금 아 이 룬 수비 왜 이렇게 쓸모없어 한성 플라스크는 슬라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제 비 무장된 피약적인 수비 정말 좋네 룬 수비 그것도 룬 수비 대게 만사신경 룬 수비 룬 수비 망했는데 이건 룬 수비 룬 수비 룬 수비 룬 수비 룬 수비 룬 수비 4대 절반은 강화될 것이다 무 엉 안전된 생존자에는 피 피해주는 카드로 바뀜 재순환 예비 무력화 탐욕의 처분 이건 괜찮네 근데 솔녀림 공급에 유독성 거무 무력화도 지금 카드 버리니까 전략가 쓰기도 훨씬 편하겠네 부팅망단 영원한 칼집 이거 그냥 영보사나였어 공급의 단독 불태우는 단독 안전된 총공격 단독 에너지 개많아 미끄러운 전략가 이거 버려지면 에너지 줌 룬 등지 처참 괜찮은 전략 두 장을 가져옵니다 버려지다 볼까 되네 아 뚱땡이 플라잉 단독 가학적인 단독 아 개아프네 아 개아프네 분노의 단독 분노의 단독 분노의 단독 분산된 날 뛰는 단독 내 대 때리는 단독 네데 때리는 단독 아하 아... 왜 이렇게 약해? 승이나마... 티코리타 수준 어디 안가는 손상된 타격 단검과 제비 예비의 수비 수치스러운 신성모독의 수비 방어돌을 25호 씁니다. 아니 단번에 죽는데 방어돌을 왜 왔냐고 강화할 수 없습니다. 약화 2영구 공포 공포 손상된 타격 개좋네. 영구호멸 광란의 타격 아 이 쓰레기 카드 이거 왜 있냐 아니 암탈에 죽는 수비 카드가 어딨어 그딴 걸로 땄어 이펙트야 퍼퍼 좀 밀려줘 이펙트야 퍼퍼 좀 밀려줘 성직자님 감사합니다 광란의 타격 타격용 인형 마렵나 암탈 움직이네요 Pok R2 강화할 수 없는 저 옵션도 괜찮네 끈적끈적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아줌새기 이번 전투 동안 모든 돌진 카드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어, 펜촉이다. 방어도를 무시하는 꼬챙이. 다인공물드 뒤졌다. 아, 실수. 실수. 뭐? 끈적한 분리타임. 좋은데 이거? 공급의 기적. 공급의 기적. 새 빠른 단독. 공급의 기적. 그는 너무 빠릅니다. 뭐야. 보스의 전투 아니야 이거? 공급의 기적. 공급의 기적. 공급의 기적. 공급의 기적. 공급의 기적. 아 약해 평파됨 아이씨 아아 너무 약해 트롤 카드 너무 많은데 뭐야 상점 쓰레기 부팅 타격 묶음 선천성 선천성 타격 두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부팅 타격 신성한 부팅 타격 방타의 무력화 미니멀 어퍼컷 비가 스카드 미니멀 미니멀 호우 스포츠 출발 안전은 공카에 붙어서 수비 카드로 만들어야 할 듯 수비가 보통 더 낮으니까 순수한 총매 공격이 보통 더 높게 나오니까 선천치워 선천치우는데 선천다운 뭐야 이거 타격을 목수하여 버린 카드 더미 넣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사일런트 수준 실어냐? 아 서순 참나 그래도? 몸풀기 하나를 위한 독바르기 좋은데? 조킹게 좋네 조킹게 좋네 매전맹독 아이C 아 이딴 것 좀 만들지마 다음번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부적 유령의 영상에 신성모독 붙으면 유령의 영상에 신성모독 붙으면 아까 냉기 9개 주는게 제일 사기였는데 신성이라서 선행매 키키키키키 예 왜 불타 모닝 유령님 5개 월 구독 감사합니다 효과 발동중이란 뜻이구나 오오 서순 날 뛰는 배신 날 뛰는 배신 네모델 도망치고 스팸 네모델 도망치고 도망치고 트와이스 공중재비에는 피 하나를 위한 망토하단 건 취향 늘어났으면 아트카던데 네이밍 세스가 순서지키기 되게 어렵네 아트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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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엔 덱쌤 아트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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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룬피 아트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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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후에는 피 검후에는 피 검후에는 피 검후에는 피 아, 독바르기 까먹는 신성한 끈적한 독지르기 분산된 융합된 튕겨내기 이거 민첩 두배라 괜찮네 민첩 없지만 아이씨 개인기 뜨지마 개인기 거짓같네 저거 자그마한 미타가 진짜 좋네 함욕의 자그마한 독지르기 피해 4 치명타는 좀 힘들겠는데 서훈이 멈추지 않아 더블게임기 매우 능숙한 칼질 뭐 뽑기전에 태우면 피해가 없긴 하네 아짐쓰기 스냅고정밀 극적인 벌집 극적인 벌집 와 이거 엄청 센데 거의 다 소멸이야 몸풀기 예비는 엄청 좋네 어 흡혈에는 피해 이것도 뭐야 불태우는 잔혹한 흡혈 불태우는 잔혹한 흡혈 비발성 붙어서 태울 수 있으니까 좋다 흡혈 아우 개아파 순후한 계산된 도갑 소멸 개산된 도박인데 소수해 아니 저거 왜 안나와 독바력이 그리고 한바퀴 돌린 다음에 소멸 들어가네 아우 아우 그지 같은 놈 흡혈 건무 손상된 손상된 이거 좋네 비용일감소에 소멸축하면 그냥 개꿀인데 맛있네요 모가자고 타는 겨 모가자고 타는 겨 흡혈 아이씨 진성모독의 단독 아아 할퀴는 내장의 채 모든 내장의 채 피해량이 2증가합니다 와 쩐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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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모독 저거 원래 잘 안나오는건데 수치조절해서 잘나오는거긴하 건무에는 피 아 대게 단도 들어갔어 흡혈에는 피 아 뽀셔먹을걸 쿠션 먹을걸 순수한게도 엄청 좋네 이거 있으면 저주 막 먹어도 되겠다 미끄러운 거대한 난도 한 퍼내 죽습니다 진짜 골 때리기 하는 아 스순 완성의 서순쇼 요정 빼고 가자 요정은 몸을 무겁게 할 뿐 엔트로피 행운의 아드레날린 좋은데? 소목검 여름 돈발 케어링 씬 아 이케렛 아 히 어이구 세상에 전략가 순수한 수치스러운 노예상의 파멸 아 디리미어졌래 나이거트 미끄러운 전략가 이거 에너지 바로줌 자동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보존이 아니고 자동 사용이 아닌 카드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와 단검과 정밀 와 뭐야 이거 개이득인데 이거 그저 개이득 하나를 위한 고개 존엄한 총매 뭐가 제일 쓸모프지 디펙트 디펙트 그릇 사는게 낫나? 사는게 낫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르기 좀 줄래? 폭발적인 단도 선 시작시에 단도를 다수 벗어야 합니다. 모독 단도 모독 단도 표본 맹공의 마무리 막히지 않은 피해량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카드는 좋은데 에너지가 없다. 개인기 단도 아이 개인기 좋거죠. 반도 마크2 반도 마크2 cendo 자 자 야 아아 아뜩 전략과 강화는 좀 에너지가 덜 모자라려나? 개인기단도 더블 아이씨 꼴밖에 하지마 케르릉 거대한 단검 무사 행이 반검과 정밀은 진짜 호감이네 성능도 성능인데 호감 그저치 화상을 지워두는 계산단 노바부 히트다 끈적한 화상 고전화상 좀 빡센데 호람린풀 신성 모독의 거부 건물 15장 얻습니다 다음번에 죽습니다 저런 미친 카드 좀 그만 갖고와 정밀 하나 더 정밀 하나 더 메아리 두번 사용됩니다 호람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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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d 호람린풀 아 이거 뭐야 이거 유독가스의 유산이래 문풀기 집중서지 사기인데 이거 그냥 힘삼주는 거잖아 밟아녀 이거 야 이거 왜 안돼 버그야 버그 은적한 단도 몸풀기 단도파동 몸풀기 반전된 단도 단도파동 신성오독의 단도 피해를 83줍니다 아잇 장화주고자 빠졌네 유독성 예비에 계산된 노바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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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сч 한 명 한 명 어우 달팽이 급혐이긴 하던데 바나를 위한 저 맥투성이네 맥투 뭔 개소리로 단옥한 단도 육중한 단도 육중한데 단도야? 그것은 단도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원했다 얘는 별거 아니겠지? 달팽이 같다 그렇지 근데 얘도 좀 데미지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다섯 네네네네네네네네네덜 아래 살려줘 룬 거대한 플라잉단도 플라잉단도다 요바 아 저거 빠진거 너무 아깝다 상방댔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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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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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별이나 쭉쭉 쭉쭉쭉쭉 어... 플라잉 피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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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상의 신경독 꽃긴 호바타 이랬으면 다음 토내 먹는건데 근데 다른거 나올수도 있는거니까 오우야 게시 뽑아야되는데 이걸로 상태이상 다 태울수 있겠다 다 못해요 의심스러운 전적의 단독 약화걸리는데 써야되나 근데 아실수도 없긴하네 폐말리는데 미끄러운 공허 미공허 도전 배고는 스타드 진거 같은데 오케이예요 아아아아 베베 첨탑이 또 한명을 흡수합니다 자기카드 많았는데 좋네 그이 아이씨 그의 많은 안을 흡수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유형에 대한 보기에 대한